IT 업계에 계신 분들은 컨테이너와 도커, 쿠버네티스를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개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딱 3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아주 짧게 컨테이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도커와 쿠버네티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비전공자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로 기술적인 설명은 쫙 빼고 개념만 잡으실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를 도입해야 한다, 또는 쿠버네티스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컨테이너가 뭐길래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일단 컨테이너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컨테이너는 서버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면 이제 서버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서버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하드웨어를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컴퓨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든 회사들은 I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는 개발자분들이 열심히 개발한 작업의 결과물이죠. 개발자는 자신의 PC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소스코드를 임시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서 자신의 PC에서 실행하고 테스트합니다. 그러면 개발을 마치고 결과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는 고객에게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서 개발자의 PC가 아니라 인터넷의 어딘가에서 실행이 되어야겠죠. 이 소프트웨어가 바로 서버에서 실행이 됩니다. 서버는 여러분의 회사의 서버실에 있을 수도 있고 클라우드 같은 온라인 서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PC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보통은 메모리가 2에서 4기가만 있어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데요. 서버실에 있는 서버는 사양이 아주 좋은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보통 32기가나 64기가바이트 메모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서버에서 아주 많은 소프트웨어를 실행해야 합니다. 보통은 여러분의 PC에서 브라우저나 메모장, 엑셀 같은 프로그램을 한 번에 실행하시잖아요. 큰 문제가 되나 싶기도 하지만 이 IT 서비스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셔야 합니다. 브라우저야 튕기면 다시 실행하면 되지만 회사의 소프트웨어가 다운되면 서비스의 장애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의 서버에서는 하나의 소프트웨어만 실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면 64기가바이트 컴퓨터에서 4기가바이트 소프트웨어를 하나만 실행하면 너무 낭비하니까요. 그래서 IT 회사들은 가상화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하나의 컴퓨터에서 여러 개의 소프트웨어를 실행합니다. 여러분이 1층짜리 건물주가 됐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하시죠? 그런데 이 건물에는 공간을 구분하는 벽이 없어서 임대인을 한 명밖에 못 받는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서버에서 마주한 문제와 비슷하죠. 건물은 임대인을 많이 받아서 월세도 많이 받고 상권 활성화도 시켜야 하는데 한 명만 사는 건물은 너무 비효율적이죠. 마치 서버에서 하나의 소프트웨어만 실행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임시로 벽을 세워두고 공간을 분리해서 여러 명이 사는 집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물을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서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임시로 벽을 세워서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공간을 분리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을 가상화 기술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가상화 기술을 사용하면 하나의 컴퓨터에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가상화 기술은 아주 오래전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전부터 사용되던 가상화 방식은 VM, 가상 머신이라는 방식을 사용했었는데요. 이 가상 머신 방식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컨테이너도 마찬가지로 서버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가상화 기술입니다. 컨테이너 가상화를 사용하면 한 대의 서버에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죠. 그런데 같은 방식인데도 컨테이너가 주목받는 이유는 컨테이너가 기존의 가상화 기술보다 가볍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건물 이야기로 잠깐 돌아오면 가벽을 치면 벽도 세워야 하고 임대인이 바뀌면 공사도 다시 해야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린 겁니다. 임대인이 살 수 있는 컨테이너를 만들어 놓고 입주할 때마다 컨테이너를 통째로 옮겨서 건물 안에 넣는 것이죠. 그러면 공사할 필요도 없이 컨테이너만 안으로 옮기면 되고 입주 기간이 끝나면 컨테이너만 통째로 처분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상화 기술을 사용할 때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가상 머신 방식에서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컨테이너를 사용하면 한 대의 서버에서 여러 개의 소프트웨어를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고요. 전통적인 방식보다 더 효율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건물에 드디어 첫 입주민이 이사를 오신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컨테이너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은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지 컨테이너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컨테이너를 만드는 것은 아주 비효율적일 것입니다. 인테리어를 시공업체에게 맡기는 것처럼 뭐든지 전문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도커는 컨테이너를 관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도커에게 컨테이너를 만들어줘 라고 지시만 하시면 됩니다. 번거로운 일들은 도커가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정리하자면 도커는 컨테이너를 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의 PC에 도커를 설치하면 컨테이너를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컨테이너 아이디어를 통해서 임대사업이 아주 잘 되었고요. 그래서 건물이 총 3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건물에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도커 전문가를 한 명씩 배치해놓고 3개의 건물의 컨테이너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전화기에는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입주자가 들어오고 명령을 지시해야 되는 도커가 3개나 되기 때문이죠. 이대로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니저를 한 명 고용하기로 하죠. 이름은 Kubernetes라고 합니다. Kubernetes는 도커가 실행 중인 여러 대의 서버를 관리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라고 부르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여러 대의 서버에서 실행 중인 도커에게 지시를 내려줍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책상에 앉아서 커피 한 잔 하시면서 Kubernetes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Kubernetes는 아주 똑똑한 직원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 하나하나마다 일일이 명령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상태만 문서로 정리해 두시면 Kubernetes가 알아서 도커들을 통해 컨테이너를 관리해 줍니다. 여기까지가 컨테이너, 도커, Kubernetes 개념을 건물주가 된 행복한 생상을 하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많은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는데 여러분은 딱 세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컨테이너를 사용하면 한 대의 서버에서 여러 개의 소프트웨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도커는 컨테이너를 관리하기 위한 도구로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Kubernetes는 서버가 여러 대 있는 환경에서 각각의 서버의 도커에게 대신 지시해 주는 오케스트레이션 도구입니다. 오늘은 기술적인 이야기는 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도커의 원리를 이해하고 직접 사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쉬운 도커 강의에서 학습을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